흡연실이 있는 교회,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교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. 교회 문턱을 낮추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, 하나님의 몸인 성전에 흡연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직접 교회를 찾아가 흡연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성도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.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. 경기 성남시 소재한 대형교회, 교회 정문 앞, 지하주차장 입구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. 흡연 부스입니다. 이 공간은 아내와 아이를 교회에 데려다 준 뒤 밖에서 서성이던 남편들을 보고 지난 2006년 처음 만들었습니다.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자는 만날 교회의 사역 방향도 흡연실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.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흡연 부스 안 모니터로 예배가 생중계됩니다. 담배를 피는 사람도 충분히 교회에 올 수 있고, 또 그렇게 교회와의 접점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예비 신자들이 계속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고,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라는 공간은 내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거구나. 교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. 아내를 따라 교회에 왔던 불신자들의 변화 사례가 많은 영향입니다. 교회에 있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, 전도할 때 되게 좋은 매개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흡연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 시설을 준비해주는 게 또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정작 흡연실을 둘러싼 논쟁은 교회 밖에서 나옵니다. 하나님의 성전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건 교회가 담배를 허용하는 것과 같다.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등의 비판이 상당합니다. 만약 계속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야,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담장을 높이 쌓았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. 흡연실은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선교적인 메시지를 갖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교회는 더 이상 교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.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.